아 쉿! 쉿! 여러분 급작스럽게 시작했지만 제가 실수로 녹화 보살 안 흘렀습니다. 죄송합니다. 녹화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보스 한마리 밖에 앉아왔어요. 걱정 마세요. 피나미드 개밖에 앉아왔습니다. 여러분 오케이 좋아. 페링하면 그만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폭탄이 좀 터지지 않을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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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고 자 목숨 두개나 왔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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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 필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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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? 아직 안 끝났어? 아씨 또 뭐야 이번엔 또 뭐야 또 이거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? 돌아뿌리겠네 자 피해보고 어! 야! 아 니마 얘들아 좀 넘어졌니?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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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! 아씨 아아 이 진짜 아 펭귄녀석들 진짜 자 아ich아 아eles heated 자 잘ting댄 milieu 오케이 첫번째 거 했고 오케오케오케 좋아좋아좋아 아우 우우êt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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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네들 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x2 아 아니 니아 으 뭐 맵한 내 파이 다 지쳐 오면 매일 게임 하다가 다 힘들고 뭐 오케 페리 했고 좋아 페리 그 자세히는 열차의 열차 옵니다 아 야 진짜 이런거 맞지 말자 야 진짜 님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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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어렵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열차 부분 뭐 분리할 수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? 아 제발 완전히 열나게 하네 완전히 열받게 하네 오케이 조심해야 하거든요 피해지고 아이씨 헤링 그렇지 오케이 떨어졌고 자 다음 2페이지 필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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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님아 맞으면 세우는거지 그래 아이씨 아이씨 너무 어려워 넘어지고 그렇지 아이씨 아니 님아 이런걸 맞으시면 안되죠 님아 아이씨 아이씨 페링 페링 자 여기까지 깼구요 님들 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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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져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또 또 또 저거 또 저거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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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거 음이 짜증나거든요 오케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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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좀 떨어지고 오케이 안돼 아 끝난게 아니었지 미치겠다 아우 미치겠다 어떻게 하냐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에너지 1 남았는데 미쳐부려갔네 아 돌아부렸네 자 일단 열차 지나가는 걸 잘 보고 자자자 얘 없애야 얘 없애야 돼 야아 진짜 아아잇 매워매워매워매워 오케이 자 이제 또 오고요 아니 진짜 이걸 왜 맞음님? 줄까? 오케이 피해주고 피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 아니 강아지같은 놈아 진짜 패딩 오케이 패딩 한번에 스킬을 주네요 야 진짜 짜증나는 이 리깨 말까? 리깨 맞아 여기서 맞으면 안 돼 야 어려워 이마? 여기서 맞으면 안 되죠 오케이 했고 아 이거 이거 맞으면서 너무 힘드네요 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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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딩은 패딩샷 짤었구요 자 저거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저거가 더 짜증나 왜 맞지 나는? 나 이해로 할 수 없어 자 이거 또 아 저거 망아지도 저게 다르구나 녹색 노란색이 다르구나 저게 노란색은 노란색은 저렇게 떨어지는 거고 녹색은 이렇게 위아래로 오는 거구나 색깔만 달랐구만 이게 어떻게 야 패딩 안 오냐 패딩 패딩 오더 패딩 오리 왜 안오니? 아니 진짜 아 완전 짜증난다 진짜 겁나 짜증난다 진짜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노란색 노란색 위에 떨어지는 거죠 와우 아살아살얈구요 자 녹색은 피해야 합니다 자 헤링 그렇지 노란색 피해주고요 가만 가만있어주시고 오케이 너무 잘하고 있어 아 내가 왜 뛰었지? 거지같은 손가락이 가끔 말을 안 드네요 정말 말 안 듣는 손가락이네요 여러분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저걸 왜 맞을까? 그리고 이해할 수 없네 아니 에너지 좀 더 못 키우나요 여러분 궁금한 게 에너지 더 못 키우나요 님들 아 짠나 죽자 개짜증나 아 개짜증나 자 페리 아껴 봅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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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저거에 왜 맞는 걸까 나 이해를 할 수 없네 아 노란색 위에 조심 높새 위아래 한 번 더 아 못했고 스펠이 못했고 아 거즈같은 디즈니 디즈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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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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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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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점프 해 인식을 끌어 인식을 끌어 그렇지 오케이 에너지 에너지 두 칼 나왔어 녹색 위아래 아 아 한 번 더 옵니다 한 번 더 아 아 자 녹색 녹색 위아래 자 페링 그렇지 아니 이마 디즈니가 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ullah 아 즉 아 un 아 아 아 아 들리 아 디즈니 관계가 왜 없어 어 디즈니가 이 게임을 만들게 영감을 준거 아냐 이런 게임 만들어버리게 디즈니가 어 이게 다 디즈니 때문이야 이게 어 디즈니가 이런 게임 만들도 영감을 준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작자가 디즈니를 보고 삘 받아서 이런 면대같은 게임을 만든거 아니야 이거 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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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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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 점프해서 점프해서 아 핫 잡 점프해서 시선 인식을 끌어 인식을 그렇지 자 얘가 제일 짜증나니까 빨리 없어 버립시다 시선을 꺼서 인식 인식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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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위아래 컷 위아래 컷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 끝났구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노란색 위에 조심위에 조심 아 괜찮은거 같아요 제가 안 때야 아직 안 되요 안 돼 아직 안 돼 오케오케 도와서 저었어 짜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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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집중해 집중해 자 마지막 나왔어 마지막 웬만하면 위에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위에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있다가 펭귄이 내려오면 이제서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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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개뿔씨 제발 죽어 제발 내 소원이야 제발 제발 죽어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넉가웃 넉가웃 넉 아웃 넉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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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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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태같은 게임이네 깨있어 와...카패드 이거 봐 이거 또 설마 저거에요?이것도 설마야?이것도? 이거 아니지? 야 진짜 힘들다..힘들어 아니 이거 hp 좀 늘린거 없나요? 여러보는데 궁금하게 아는분 없어 일단은 왜 나 골드가 없지? 그리고? 누가 골드 점 주세 자 일단 골드 좀 먹어봅시다 자 보자고 와 모기 짤린다 자 아니 계속 따라오네 아 이거 없애야 되요 야 너무 따라오는데 오케오케오케 아니 메탈 슬러그인줄 야 빨리 죽어라 저건 또 뭐여 워메 야 진짜 행동 한번 참 너 너 너 니가 참다 이렇게 해주고 얘 쉽죠 됐구요 저건 또 뭐야 와 진짜 니 마 니 마 니 마 니 마 와우 맨 피하면서 요리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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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깼고 깼고 깼고요 깼고 저 와플은 또 뭐니 아 제가 불안해 야 죽어 진짜 아니 니 마 공중이면 공중답게 그냥 거기만 있어요 뭐야 뭐야 뭐야뭐야 뭐야뭐야 니 마 뭐야 니 니 이러시면 안되죠 머리 막 던지시면 안되요 머리 막 던지시면 안되요 아니 머리가 유도탄이야 쩌네 쩌네 자 일단 이 친구 계속 쫓아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 뒤에는 파란 벌리 혹시 모르니까 아 맞네요 아 맞네요 야아 다시 해 아 아 맞네요 아 맞네요 어케 없앴고 얘 좀 힘들던데 안 돼요 술에 숫지 않을래? 아니 저걸 제가 어떻게 예측하라는 거죠? 병사가 몇 마리 있는 거니? 처음 패네네 피해주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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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좀 짜증나죠 은근히 완두콩 완두콩 와우 아니 진짜 님 어 얘 쉽죠 얘 쉽죠 얘들 맞으면 안 되고요 머리 던지시면 안 돼요 님님 님님 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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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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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어떻게 피하라고 저거를 미쳐버리네 진짜 아이고 야 진짜 돌아버리네 아이고 야 진짜 돌아버리네 짜 짜 차 발라마 샷 좋아 좋아 머리 던지지 마세요 머리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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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역시 힘들구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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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의열 시켰겠구요 오케이 좋아 다음 누구냐 아 얘 또 좀 짜증난데요 아니 진짜 님아 아 진짜 짤짤이네 진짜 메탈슬러그야 한 대만 죽어 아 짠나 아 자 쉽죠 자 두번째 뭐냐 오케이 얘는 끝까지 갔다가 와리가리 해주면서 저 완두콩 같이 생긴 애가 오는게 제일 싫어 아 그래서 끝날 때 오케 깼고 좋았어 한대 안맞았구요 한대 안맞았습니다 와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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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이러면서 이러면서 궁까지 오고 머리뚝 던져주시고 호빵매이야? 오! 오! 페이링 되는구나 저기 오오! 야아씨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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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헤드 오케이 다윗